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3일 처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파면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펴고 있는데 자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팩트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맞느냐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맞느냐 그 객관적인 팩트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SBS 기자가 보도한 걸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검찰이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 있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마치 본 재판을 앞둔 예비재판의 성격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혐의가 없는 것 아니야?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가 자꾸 정치적으로 엮어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엮어서 생각하도록 국민들한테 주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장이 기각되면 죄가 없다. 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국은 정치 탄압 아니냐. 그러니까 영장 기각됐지.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건 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 사설 같은 걸 보면 제가 상당히 저도 기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실망스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사설에 보면 영장 기각 사태를 놓고 검찰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사설에 쓰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원래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증거인멸이나 사안의 중대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는 구속 수사만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구속 수사 그러면 마치 뭐 죄가 없는데 억지로 재판에 넘긴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그거를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기자라면 논설위원이라면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감옥에 가서 형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부 언론 사설에 검찰이 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반성해야 된다. 물론 구속 수사를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반성까지 요구하는 거는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SBS가 왜 흥미로운 보도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 유죄 선고가 나온 경우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까지는 맞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것인가 무죄가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실제 재판에 들어갔더니 유죄가 나온 비율 무죄가 나온 비율 이런 것들을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형사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이 형사사건 동일시할 수는 없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사법연감을 보면요. 사법연감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법관련 통계들이 나와 있는 데죠. 여기에 보면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 이게 18.6%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률 그러면 뒤집어 보면 발부율은 83.4%가 된다는 얘기죠. 발부율이 훨씬 높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율인 81.4% 이걸 검찰이 넘지를 못한 겁니다. 뒤집어 보면 이재명 대표가 18.6%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터널을 통과해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어떤 판단 잘못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의 잘못 진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인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인 그건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비율만 놓고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18.6%의 가능성밖에 없는 것을 성공을 시킨 거죠. 그러면 81.4%에 들어가지 않고 18.6% 이쪽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소수 쪽에 들어가서 성공했다.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 기각 그 확률로 보면 그런데 사업영장에 보면 형사재판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 기소가 돼서 무죄가 나올 확률 3.1%밖에 안 됩니다. 3.1% 그러면 무죄가 나올 확률 3.1% 중에는 구속기소가 된 경우 불구속기소가 된 경우가 있죠.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에 무죄 비율은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상태로 기소가 됐으면 0.6% 그러니까 99.4%가 유죄가 될 확률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기소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을 경우에 무죄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6%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보면 불구속기소가 돼도 나중에 유죄선고가 나올 확률 96.4%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현재로 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사실 검찰이 아직 뒷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불구속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대고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제대로 판단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가정을 했을 경우에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3.6%밖에 안 된다. 유죄가 될 확률이 오히려 96.4%다. 이거는 사법연감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유죄가 될 확률도 벌금도 유죄입니다. 단순한 벌금이라면 선거법 재판의 경우라면 좀 달라지겠지만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보조한 선거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징역형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거법 재판의 경우. 그러나 다른 배임이나 우의증교사나 아니면 성남FC 제3자 내물죄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벌금이 나오면 출마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96.4%가 유죄가 선거될 확률이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볼 때 맞다는 거죠.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사법연감에 나온 일반적인 다른 형사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일각에서 야당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판단할 거면 이재명 대표 범죄수사는 원래 처음부터 출발이 정치탄압이었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제가 법조계 변호사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아까 영장 기각 형사재판에서 영장 기각률이 18.6%라고 그랬죠. 이거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수사를 했다는 거죠. 검찰총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그러면 다른 형사재판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 위증교사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위증을 시키는 육성 녹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백현동 배임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죄 다 뭐 저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다. 이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얘기한 직접 증거를 얘기하는데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요.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진술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 사례에 보면. 왜? 받았다는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하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명확해도 인정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법조계의 일반적인 제가 취재해본 법조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 수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유죄선고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오히려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조작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그것도 훨씬 더 철저하게 검찰 지휘부가 챙겨가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유죄선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96.4%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96.4%보다 높은 유죄선고 확률 이거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처할 방법 별로 없어 보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재판 지연이죠. 결론을 못 내리게 2027년 대선 전까지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입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재판 결론이 1심을 막을 수는 없고 대법원 확정 판결 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할 가능성 그게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니까 요리조리 해서 재판을 계속 끌고 지연시키고 무산시키고 증인신청을 많이 하고 온갖 꼼수를 총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6.1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표결 이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갖가지 정말 법률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왜? 바로 SBS에서 기자가 보도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과거 형사 사건 재판 이런 것들을 볼 때 유죄 확률이 너무나도 높고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다른 거에 비해서도 또 유난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재판 지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SBS 제가 그 내용을 봐가면서 저도 그건 몰랐던 내용들인데 사법연감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래서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